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처리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비교구문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들, 즉 비교구문 챕터에 문법 설명을 살짝 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문법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문법들이 되게 개괄적으로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비교급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중학교 때나 조금 깔짝깔짝 했었지 이 파트가 그렇게까지 수험적으로 혹은 수능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셨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트들을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에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구문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쭉 다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니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쭉 넘겨서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판사를 베끼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PDF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첨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급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어렵지 않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원급 비교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교급이 있고요. 우려비교라고도 하죠. 그리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는요. as 다음에 원급 as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급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beautiful이라고 하면 뭐죠? beautiful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얘는 누구랑 비교를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그냥 예쁘다고 말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예쁘다고 말하고 딱 끝내는 거죠. 이건 비교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그냥 형용사예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원급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more 같은 걸 붙이면 더 어쩌고저쩌고 하다라는 의미가 붙어서 비교의 의미가 되고요. the most 같은 표현이 붙어버리면 최상급의 의미가 돼서 얘가 예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생각하는 집단들 안에서 얘가 제일 예쁘다고 가장 예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 얘기를 전달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비교할 때 쓴다? 두 명을 비교할 때 쓴다. 그리고 최상급은 몇 명을 비교할 때 쓴다? 세 명 이상을 비교할 때 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덜을 같이 붙여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상급은 덜을 같이 붙여 쓰는데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떠한 집단 안에서 가장 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커. 너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커.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보통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키가 150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애는 155야. 그런데 전교에서 가장 키가 큰 애는 200이야. 그럼 다르잖아요. 자, 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는 일정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범위에서 특정 한 명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가 붙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비교급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둘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애초에 둘이기 때문에 더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집단 안에서 유일한 그 한 명 이런 의미가 아닌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교급은 더가 붙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가 붙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뒤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오케이? 자,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안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를 붙인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비교를 할 목적이 아니야. 그냥 야, 너 진짜 짱 예뻐. 라는 의미에서 너 진짜 최고 예뻐. 네가 제일 예뻐.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더를 꼭 붙여야 될까? 안 붙여도 될까? 안 붙여도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상급 안에서도 더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절대 최상급 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걸 할 때는 더를 붙이지 않기도 하더라. 그런가 보다. 아무튼 제가 지금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거는 비교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뒷판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색을 해보시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강의 내용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등 비교라는 파트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열등 비교가 뭐냐? 자, 3번 문장 먼저 볼게요. nylon is stronger than cotton 나일론이 더 강해 코튼보다 아주 직관적이죠? 이건 그냥 비교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문장들을 보자고요. cotton is not strong as nylon 이렇게 돼 있잖아. 코튼은 not strong 강하지 않아 나일론만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일론만큼 강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면 코튼이 세다는 거예요? 나일론이 세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계산기가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B보다 강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면 얘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더 약하니까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간에 이거 헷갈린다고 원급 비교니까 둘이 똑같다잖아요. 그런데 낫을 붙여버리면 똑같지 않다가 되니까 아,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얘가 더 나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이 온다고 사실 저도 온 적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대학교 공부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 그런 헷갈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급의 부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튼은 나일런보다 세지 않아 라는 말은 코튼이 더 세다 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요. 더 약할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cotton is less strong than nylon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더 약한 게 된다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less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의미다 보니까 얘를 비교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도 비교급입니다. 아시겠죠? 자, 배수 표현입니다. 제가 원급이랑 비교급 중에서 조금 헷갈릴만한 게 원급이어서 원급만 적어놨는데 비교급도 헷갈릴 것 같아서 뒤늦게 적었어요. 자,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배수사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비교급 쓰면 끝이에요. 원급도 사실은 간단하긴 한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원급 표현인데 두 배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급은 곱하기 1인데 곱하기 2가 됐으니까 곱하기 2라고 이게 뭔 개 같은 소리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파트예요. 이 비교급이라는 게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원급 비교 활용표현입니다. 이거 눈으로만 쓱 보시면 되는데요. 공시생 글씨가 좀 크죠? 공시생 편시생들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 수험생들은 딱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오만하게 말해볼까요? 학교 선생님들 중 대부분 이거 모릅니다. 해석은 할 수 있겠지 장문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어법성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런 문법을 배운 세대가 아닙니다. 옛날 성문 멘토맨 같은 거 배우면서 문법 철저하게 배우신 분들은요. 이런 거 엄청 빠삭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셔도 아,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생 90년대 생 80년대 중반 이후생 이 정도부터는 문법을 그렇게 빡세게 공부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생들 내신준비생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캐치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시편지생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물어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에스원급 에스 다음에 애니가 나오고 나서 아더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아더 다음에는 복수명사라고 배웠을 텐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단수명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늘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공시생들 편시생들은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표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더 비교급 표현 제가 아까 일반적인 비교급은 더가 붙는다 그랬어? 안 붙는다 그랬어요? 안 붙는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안 붙어 그런데 붙는 표현들이 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 근데 비교급 자체가 비교 대상이 둘일 때 쓴다 그랬으니까 범위 한정한다는 게 두 명임을 딱 드러내는 표현들이 붙어 있으면 더가 붙을 수 있겠죠. He is the taller of the two. 두 명 중에 더 키 큰 애야. Shakespeare is the more prolific writer between them. between them. 두 명 중에서 더 다작작가야. 이런 식으로.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익숙하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더비더비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잘 안 외우시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더비더비. 근데 여기 파트는 제가 구문해서 만나게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비교급만 더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비교급만 더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의미상 비교급이랑 한 덩어리인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비교급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던가 하면 그 명사까지 같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문장만 그냥 해볼게요. The stronger force is 힘이 더 강할수록 The greater danger is 더 위험도 커진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어렵지 않죠? All the 비교급, None the 비교급, Not the 비교급 같은 게 나오면요. 뒤에 이유가 나오게 되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like her. 나 그녀를 좋아해. All the better. 더 좋아해. For her faults. 그녀의 결점 때문에 더 좋아해. Because 로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그녀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한대. 벤테 같은 문장이지만 이 구문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좋은 문장이죠. 아래컨도 볼까요? I don't. Not 붙었고요. I don't like her. The less. 나는요. 더 less. 덜 좋아하지 않아. Because of her faults. 그녀가 결점이 있다고 해서 덜 좋아하지 않아. 되게 변태 같은 문장들이지만 이런 구문의 특수성은 잘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 비교표연.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독해하면서 만나 볼 법한데 이게 안 외워져요. 저도 가끔 사실 헷갈립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때마다 천일문이든 모든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고래구문이라고 부르던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 구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이건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no 표현은요. 부정의 범위가 문장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 된 뒤에 나오는 이 절 뒤에도 부정을 하고 이 앞에도 부정을 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구문은 흔히 양자 부정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whale is no more a fish. Whale. 고래는요. fish가 아니야. 생선이 아니야. Than a horse is. 말이 fish가 아닌 것처럼 고래도 아니라고요. 둘 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구문이다. 구문이 이상하죠. 하지만 진짜 어이없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날 법한 구문이고 이런 구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자 부정의 패턴까지는 다 철저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이 고래구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장만큼은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부정 비교 표현에서 no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범위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no 비교급 than이 나오면요.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as 반대원급 as 반대원급 as as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no bigger than이라고 하면 as small as 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직접 그 파트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아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 이거 더럽고 어렵구나 정답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no more than 같은 경우에는 단지라는 의미로 only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not more than이라고 사용되면은 기껏 대하라는 의미가 된다. no less than이라고 하면 뭐만큼이나 라는 뜻인데 이것도 보면은 반대원급 예지죠? less가 나왔으니까 반대원급인 much 이런 식으로 not less than이라고 하면 적어도란입니다. no better than이라고 하면 뭐만큼이나 다름없는 이런 의미가 된다. 제가 이런 표현들은 따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 파트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두서없이 두절 두절 떠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 이런 걸 배우겠구나 아 이런 표현도 있었지 와 이런 그지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 문법성까지 알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해석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네. 아 이런 것들은 종종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을 빼지 않고 가르쳤겠지. 부정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안 배우면 잘 모르겠다. 이참에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들만 한번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바로 유닛 29 비교 고문으로 들어가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 유익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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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